안녕하세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무적입니다. 이번 그림은 배우 박해수님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아이유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수 아이유님의 노래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팔레트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던 시기에 발매된 곡인데 끔찍한 시기에 아주 큰 활력이 되어주었던 곡입니다. 지금 이 대본을 쓰면서도 팔레트를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뮤비도 너무 좋아해서 PMP의 뮤비를 받아가지고 매일 밤 보면서 잠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흰티에 청바지를 입으시고 춤을 추는 장면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유님의 노래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배우 이지은님으로는 벌써 10편 내외의 작품을 찍으셨던데 구독자님들의 가장 좋아하는 작품도 무엇인지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유님의 특징으로는 얼굴이 무척 작으며 그 작은 얼굴에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어 귀여운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작다고 생각한 건 코인데 미간 사이의 콧등은 낮지만 콧볼과 콧망울이 굉장히 오똑합니다. 실제로 참고한 포스터는 의상이 무척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무엇보다 저 화려한 옷들을 다 그릴 능력도 없을 뿐더러 다 그리게 될 경우 그림에서는 시선이 옷으로 많이 쏠릴까 생각하여 거의 대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면 얼굴을 그리는 것을 선호하는데 측면 얼굴이 나온 포스터가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시도해보았습니다. 24일인 토요일 배우 조우진님 영상 조회수가 갑자기 엄청 증가해서 놀랐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그림은 드디어 BTS의 지민님을 그리려 합니다. 많은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